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만 모르는 스마트폰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기 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여기서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스마트폰 고장으로 연락처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연락처를 전부 스마트폰에 넣어두기 때문에 연락처가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연락처 관리에 들어오시면 연락처 내보내기가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SD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요. SD 카드가 없는 스마트폰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SIM 카드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SIM 카드는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SIM 카드에 저장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SIM 카드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 완료합니다.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SIM 카드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복사되죠. 내보내기 할게요. 그러면 모두 SIM 카드로 내보냈다고 하죠. 확인하고요.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하실 경우에는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가셔서 SIM 카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는 SIM 카드 용량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연락처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내장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 경우 내장 저장 공간에 있는 연락처들을 또 다른 곳에 옮겨야 되고 복잡합니다. 연락처의 양과 길이 이런 거 상관없이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주소록을 찾으시고요.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위쪽에 주소록이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록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죠. 저장하고 백업하고 이동하고 할 필요 없이 네이버 주소록에 간단히 업로드해 놓을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할 때는 폰 연락처 다운로드해 주시면 바로 내 스마트폰에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소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백업을 해 두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 앱에서 다시 연락처로 와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로필 사진 공유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두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이 그 사람 전화기에 나오게 되겠죠. 가끔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 프로필 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사람을 전화번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뜨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프로필 사진은 어디서 만들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삼성 계정이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인 계정이 나오게 되죠. 이 계정 위에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원하는 프로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원하는 사람 전화에 내 프로필이 뜨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피싱이나 사기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화기 앱의 설정에서 간단하게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가세요. 여기서 통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하시면 내가 따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녹음한 내용 중에 필요 없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녹음한 통화 들어가신 다음 필요 없는 통화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 나오죠. 여기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할 때는 공유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겠죠. 이 통화 녹음된 파일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스마트폰 용량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 앱에서 키패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걸 때 연락처에서 전화 걸 사람을 찾거나 또는 최근 기록에서 그냥 눌러서 들어가시죠. 그럴 필요 없이 키패드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한이라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키패드의 숫자 아래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 다음에 A, B, C가 전부 있죠. 해당하는 자음이나 알파벳을 눌러주시면 그 연락처가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한이라는 사람이면 김씨에 해당하는 기역에 있는 4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죠. 만약 기역이 포함되는 권씨, 고씨가 연락처에 등록이 돼 있으면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숫자니까 쉬우시죠. 받침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위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영문도 해당합니다. 아이디 96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자에 해당하는 4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E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영문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 터치하시고 바로 통화 버튼만 누르면 통화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최근 기록이나 연락처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시고 뉴스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현황이라고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 아시아 경제 뉴스네요. 뉴욕 증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요즘 한창 이슈인 인공지능이 이 기사를 요약을 해줍니다. 터치할게요. 그러면 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시간이 없을 때 일일이 다 읽기 너무 길 경우에는 간단하게 챗봇으로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을 또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스피커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읽어주는 성별, 속도를 지정을 해서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읽지 않고요. 이 뉴스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만 읽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본문 듣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26일 일제히 하란 마감은 읽어주죠.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게 돼요. 가끔 읽어주는 기능들이 이런 위에 있는 메뉴까지 다 읽어주는 반면 네이버 앱에서 읽어주기 기능은 해당 내용만 읽어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글씨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죠.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기사의 글씨를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 문서를 찍으면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지금 찍은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T라는 글씨가 나오게 되죠. 자, 이 T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있을 경우 텍스트를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역을 잡은 다음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또는 공유나 내가 원하는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문서를 PC에서 입력할 필요가 있죠.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은 다음 공유해서 메일로 보내시거나 또는 네이버 메모 같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PC에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이버 메모로 가신 다음 그대로 PC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 인터넷의 재미있는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을 캡쳐를 해 볼게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시면 캡처가 되죠. 그 캡처한 상태에서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캡처한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웹사이트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캡처한 사진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삼성 인터넷에서 해당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주소 같은 거 따로 저장하고 할 필요 없이 캡처만 해 두시면 언제든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곳이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가 카톡에 비해서도 단연 독보적인데요. 이 유튜브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위젯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과 쇼츠, 그 다음에 구독 영상을 한 번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 쇼츠, 구독 나오죠.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이 전부 뜨게 되고요. 해당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일이 유튜브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홈 누르시면 바로 홈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에 비해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음성으로 검색도 가능하죠.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또는 어떤 앱을 실행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을 빠르게 최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좌측 하단에 열려진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열려진 앱 일단 모두 닫아줍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메모리만 정리를 해주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용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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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